꾀동이의 재판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똑똑한 꾀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꾀동이네 마을에 사는 한 농부네 집에 중이 찾아왔습니다. 중은 농부를 보고 날도 저물었는데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마음씨 순박한 농부는 집이 어지럽기는 하지만 어서 들어오라고 친절하게 맞아들였지요. 농부는 저녁밥을 지어 대접한 다음 윗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중은 메고 다니던 빈 자루를 농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걸 좀 건사했다 주시오. 그렇게 하시오. 농부는 빈 자루를 받아 아랫방 실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튿날 조반을 먹고 나서 길 떠날 차비를 하던 중이 어제 저녁에 맡긴 자루를 달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빈 자루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자 중은 자루 속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갑자기 불그락푸르락 거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안에 있던 것을 어떻게 했소? 이 안에 있던 거라니요? 나한테 빈 자루를 맡기지 않았어? 빈 자루라고? 그 안에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들어있었단 말이오. 어서 당장 내놓지 못하겠소? 농부는 너무나도 억장이 막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빈 자루를 받았는데 그 안에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있었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받은 자루는 분명히 빈 자루였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중은 점점 더 펄펄 뛰면서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당장 내놓으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벅적벅적 소리치는 바람에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도둑인지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울의 원을 찾아가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은 먼저 중회보고 물었어요. 그래 틀림없이 그 자루 속에 금덩어리와 은덩어리가 들어있었단 말이냐 예, 들어있어도 주먹만한 게 두 개나 들어있었나이다. 그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는 어디서 났느냐 예, 금덩어리는 밤나무 꼴에 사는 변부자가 준 것이고 은덩어리는 배나무 꼴에 사는 황부자가 준 것이옵니다. 원은 당장 변부자와 황부자를 불러들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변부자가 먼저 불려와 머리를 숙이고 아래였어요. 예, 제가 분명히 주먹만한 금덩어리 한 개를 주었나이다. 뒤따라 불려온 황부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소이다. 저도 분명히 은덩어리 한 개를 주었나이다. 두 부자는 농부를 도적으로 몰아 재산을 배아선 다음 서로 나누어 먹으려고 중과 밀이 짜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원은 농부를 향해 꾸짖었어요. 여봐라, 솔직히 자기 죄를 털어놓지 못하겠는고 그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어떻게 했느냐 농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버섯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지요. 새놈이 서로 짜고 생사람을 잡으려 드는데 어떻게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원까지 도적놈들 편에 섰습니다. 농부는 도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관가로 몰려갔습니다. 마을의 좌상인 한 할아버지가 원에게 말했어요. 옥에 갇힌 그 농부로 말하면 우리와 한 동네에서 대대로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여태껏 남의 물건에 손을 대본 일이 없소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은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잘 조사해달라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농부의 목을 당장 뵐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꾀동이가 원 앞으로 다가가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테니 재판을 맡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쭈었어요. 원은 상놈 자식이 당돌하게 나서는 게 아니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체면도 있고 해서 막무가내로 물리칠 수는 없었지요. 그래 어디 한번 맡겨보자. 이번 재판은 여간 어려운 재판이 아니니.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까지 옥에 갇힐 줄 알거라. 그리하여 꾀동이는 재판관이 되어 죄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꾀동이는 중하고 두 부자가 하는 말과 농부가 하는 말을 곰곰이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중과 두 부자를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독방에 나누어 가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꾀동이는 밖으로 뛰어나가 커다란 진흙덩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꾀동이는 원과 마을 사람에게 진흙덩어리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걸로 준과 두 부자가 서로 보지 않는 데서 금덩어리와 은덩어리 모양을 빚도록 하겠습니다. 준 사람은 준 모양대로 빚게 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모양대로 빚게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이 옳다면 빚어놓은 모양들이 서로 같을 것입니다. 옳지 않다면 빚어놓은 모양들이 서로 다르겠지요. 원은 꾀동이의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농부가 도적질을 한 게 틀림없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아니 제발 그랬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배 덩어리들을 찾기만 하면 다는 몰라도 절반쯤은 자기한테 뇌몰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꾀동이는 진흙덩어리를 들고 준과 두 부자가 들어있는 방을 찾아다니며 주고받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 모양과 똑같이 빚으라고 말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꾀동이는 사람들을 시켜 그들이 빚은 진흙덩어리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들이 빚어놓은 진흙덩어리 모양이 아주 달랐습니다. 중은 둥글 납작하게 빚었는데 변보자는 길쭉하게 빚고 황보자는 네모나게 빚었어요. 꾀동이는 모양이 서로 다른 진흙덩어리들을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보세요. 주고받은 금덩이와 은덩이 모양이 어쩌면 이리도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 날도적 놈들은 말로는 서로 주고받았다고 짜고 들 수 있었지만 그 모양에 대해서는 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판결은 현명한 우리 원님 보고 내리라고 하고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꾀동이는 진흙덩이를 내던지고는 신바람이 나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도적 놈들의 검은 속셈은 드러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농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와 바람의 내기 맑게 갠 어느 날 천둥과 번개와 비가 하늘을 점점이 수놓은 구름 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친구들 사이에서 우아하게 원을 그리듯 춤추며 하늘의 모양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루해 폭풍을 만들자. 바람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커다란 폭풍을 만들었잖아. 난 피곤하단 말이야. 천둥은 하기 싫은 눈치였어요. 넌 언제나 피곤하다고 하더라. 나만큼 강하지 않아서 그래. 맞아. 난 너처럼 강하지 않아. 천둥의 반응인 신통치 않자 바람은 번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넌 어때 번개야? 뭔가 재미있는 걸 만들어보지 않을래? 싫어. 난 천둥이 하면 할래. 바람이 조금 더 빨리 번개와 천둥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구름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야! 비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마. 우린 자고 싶단 말이야.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내어 웃으며 강한 돌풍을 비에게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비에게 약을 올렸어요. 그럼 나를 한 번 막아봐. 하지마. 왜 너는 가만히 있질 못하니? 비가 말했습니다. 그야 난 바람이기 때문이지. 난 자연 중에서도 가장 강하거든.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좀 다른 곳에 가서 놀아. 네가 강하다는 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비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은 비가 점점 더 참을성을 잃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를 더 놀리고 싶었습니다. 바람은 공기를 있는 힘껏 들이마셨다가 비에게 아주 차가운 공기를 내뿜었어요. 비가 온몸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심심한 바람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하고 너하고 누가 더 강한지 내기를 하자. 하지만 비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람은 더 차가운 공기를 비에게 내뿜었습니다. 좋아. 내가 이기면 넌 나를 볼 때마다 도망가야 해. 알겠어? 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넌 다시는 땅에 네 눈물을 뿌려서는 안 돼. 바람이 신이 나서 웃으며 말했어요. 비는 그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내기에 진다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가기 위해 비의 눈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는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왜? 질까봐 무서운 거야? 바람이 말했습니다. 천만에 이길 수 있어. 비는 속으로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기에 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땅으로 내려가자. 바람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바람은 비와 함께 땅으로 내려갔어요. 번개와 천둥은 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람과 비는 고 대나무 꼭대기에 있는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저 원숭이 보이지? 비가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원숭이를 나무 위에서 떨어뜨리면 네가 이기는 거야. 문제 없어. 바람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난 허리케인에다 토네이도랑 태풍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원숭이를 떨어뜨리는 일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러고는 공기를 잔뜩 들이마신 후 새찬 바람을 내뿜었어요. 비는 마음을 놓고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비는 대나무가 잘 휘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바람에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저 원숭이가 나무에 잘 매달려 있기만을 기도했어요. 바람은 계속해서 공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거대한 입김은 원숭이를 앞뒤로 흔들기만 했습니다. 꼭 그물 침대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은 한 시간 동안이나 공기를 뿜어대다가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너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지친 바람이 말했습니다.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비가 말을 마치자마자 구름이 회색으로 변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서쪽에 있는 비구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자 더 많은 비가 쉼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람이 말했어요. 너도 못하겠지. 아무도 내기에서 이기지 못한 거야. 잠깐 기다려봐. 비가 말했습니다. 아직 동쪽의 비를 불러들이지 않았단 말이야. 잠시 후 좀 더 많은 비를 품은 동쪽의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미 흠뻑 젖은 불쌍한 원숭이 위로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머리 위로 내리자 원숭이는 빗물이 들어갈까 봐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원숭이는 땅으로 내려와 머리에 뒤집었을 것을 찾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겼어. 내가 너를 이긴 거라고. 비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 맞은 원숭이만큼이나 기분이 상한 바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비에게 등을 돌리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말하다가 비에게 졌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바람은 약속대로 비를 보면 주랭랑을 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 때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바람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산토끼의 지혜 옛날 어느 낮은 계곡에 늙은 어미양이 살았습니다. 어미양은 매년 초여름이 되면 새끼양을 데리고 계곡을 떠나 넓디 넓은 북조 고원에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고원에는 맛있는 풀이 많이 자라서 수많은 양과 염소들이 찾아와 여름 내내 풀을 뜯으며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어미양은 해마다 그랬듯이 북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미양이 조용히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새끼양은 곁에서 깡충거리며 뒤따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납게 생긴 커다란 늑대와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안녕하시오 양아줌마 늑대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오? 늑대 아저씨군요. 어미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새끼양을 데리고 맛있는 풀이 자라는 북쪽 고원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 나는 지금 무척 배가 고파서 당장이라도 둘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되겠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미양은 통사정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를 잡아먹지 말아요. 가을이 되면 통통하게 살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잡아먹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늑대는 어미양의 말이 아주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군. 양아줌마 그렇다면 약속을 하나 해야겠어. 가을에 북쪽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곳에서 나와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면 당장은 살려두기로 하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늑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어미양과 새끼양은 계속해서 북쪽 고원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곧 늑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여름 내내 어미양과 새끼양은 넓디 넓은 고원을 거닐며 물이 듬뿍 오른 맛있는 불을 마음껏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다가오자 몰라볼 정도로 살이 올랐어요. 특히 조그맣던 새끼양은 어느덧 몸집이 부쩍 자라서 제법 늠름해졌습니다. 남쪽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어미양은 불현듯 늑대하고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남쪽 계곡이 가까워질수록 어미양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늑대와 만나기로 한 곳 근처에 이른 어느 날 어미양과 새끼양은 깡충거리며 뛰어오는 산토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토끼는 인사를 건네려고 발걸음을 멈췄다가 어미양의 슬픈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양노님 여름동안 재미가 좋으셨나봐요 새끼양도 몰라보게 자랐군요 그런데 이 좋은 아침에 왜 그리 슬픈 표정을 짓고 계세요? 어미양이 근심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다네 사실 지난 봄에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다가 흉측하게 생긴 늑대를 만났는데 글쎄 그놈이 우리를 당장이라도 잡아먹겠다고 하지 뭔가 그래서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가을까지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했다네 그러자 늑대는 가을날 바로 그 장소에서 자기를 만나야 한다고 다짐을 했어 이제 그 약속 장소가 바로 코앞이네 목숨이 오늘 내일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가여운 어미양은 이렇게 말하고 털썩 조저앉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토끼가 모르는 척 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군요. 하지만 양노님 용기를 내세요. 여기 동생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늑대를 물리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더니 산토끼가 무언가를 부지런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토끼는 양털로 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왼쪽 귓볼에 기다란 귀걸이를 달더니 머리에 멋진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미양의 등에 조그만 안장을 얹었어요. 그런 다음 조그만 짐고라미를 두 개 준비해서 새끼양의 등에 싣고 떨어지지 않게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산토끼는 커다란 종이 한 장을 말아지고 한쪽 귀에 붓을 꽂은 채 어미양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행렬은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일행이 계곡으로 접어들자 아니나 다를까 저만 치서 사나운 늑대가 입맛을 다시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지자 산토끼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목척 높여 소리쳤어요. 내 놈은 누군데 감히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느냐 저는 늑대인뎁쇼 산토끼 일행의 기묘한 모습을 보고 늑대가 의아한 듯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지난 봄에 약속한 대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왔지요. 그런데 누구시죠? 이 몸은 산토끼님이시다. 나는 중국 황제의 사신으로 인도에 가는 길이다. 그러고 보니 인도왕에게 줄 선물로 늑대가죽 열 장을 준비해라는 명을 받은 기억이 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늑대 한 마리를 만나다니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니냐. 열한 마다 할 것 없이 니놈의 가죽이 저번째가 되겠구나. 산토끼는 이렇게 말하더니 종이를 펴고 붓으로 아주 커다랗게 일이라고 썼습니다. 멍하니 그 말을 듣던 늑대는 깜짝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산토끼의 기지로 목숨을 건진 어미 양과 새끼 양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통나무 집에 갇힌 호랑이 옛날 어느 숲 속에 호랑이 부부가 새끼 세 마리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빠 호랑이는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아빠 호랑이는 새끼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잊지 말아라 호랑이는 밀림의 왕이다. 어디든 돌아다니고 다른 동물들을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시비를 거는 녀석은 없지.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동물이 하나 있단다. 세상에서 오직 그 녀석만이 호랑이보다 강하고 교활하단다. 그 동물은 바로 사람이란다. 이 아비가 죽기 전에 단단히 당부하니 부디 사람을 조심해라. 절대로 사람을 사냥하거나 잡아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빠 호랑이는 옆으로 눕더니 곧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은 아빠 호랑이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소에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인 첫째와 둘째 호랑이는 혹시라도 유언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했어요. 둘은 사슴과 돼지 그리고 숲속에 사는 짐승들만 잡아먹었습니다. 어쩌다 근처의 사람이 얼씽거리기라도 하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지요. 하지만 막내 호랑이는 형들과 달랐습니다. 막내 호랑이는 말을 잘 듣지 않는 데다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점점 몸집이 커지고 힘도 세워지자 막내 호랑이는 아버지의 유언이 성가시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막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잡아먹어선 안 된다는 사람이란 동물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 그 녀석은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는 데다 힘도 나보다 못하고 발톱이나 이빨도 별 볼일 없다고들 하던데 나는 발톱 하나 다치지 않고 덩치 큰 숫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아뜨리고 낚아칠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사람을 잡아먹어선 안 된다는 걸까? 막내 호랑이는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이라는 것이 우습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한껏 의기양양해진 막내 호랑이는 자기가 사는 숲을 떠나 넓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잡아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호랑이와 두 형은 위험하다며 한사코 말렸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겨보라고 타이르고 또 타일렀지요.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화창한 날 아침 막내 호랑이는 홀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막내 호랑이는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늙고 지쳐 보이는 심신의 소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소는 새약하고 여윈되다 등에는 오래 묵은 흉터가 여러 개 나 있었어요. 지금껏 짐 싣는 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막내 호랑이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곁으로 다가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동물인가요? 혹시 사람인가요? 아니, 천만에. 나는 그저 불쌍한 짐 짓는 소야.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동물인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람을 한 놈 찾아서 해치울 생각이에요. 사람을 조심하게 나 젊은 호랑이. 사람은 위험하고 믿지 못할 동물일세.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네. 내 등에 있는 흉터들이 보이지?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위해 짐을 날랐어. 정말로 성실하고 부지런했지. 늙은 손은 힘에 붙이는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젊고 힘이 남아돌던 시절에 사람들은 나를 무척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어. 그런데 내가 늙고 쇄악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알아서 먹이를 찾아 먹으라며 밀림으로 쫓아내고 말았어. 이미 늙고 병든 내 생각은 눈꽃만 친도 해주지 않았지. 그러니 엄숙히 경고할게 자네는 사람에게 접근하지도 말고 잡아먹으려고 하지도 말게 사람은 몹시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라네. 하지만 막내 호랑이는 늙은 소의 말을 귀등으로 듣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 막내 호랑이는 산 자락에서 홀로 돌아다니며 기다란 코로 풀과 나뭇잎을 뜯어먹고 있는 늙은 코끼리와 마주쳤습니다. 코끼리의 작은 눈은 지친 기색이 뚜렷했고 피부는 쭈글쭈글했으며 커다란 귀 뒤쪽으로는 칼 자국과 걸핏하면 두들겨 맞아서 생긴 오래된 흉터가 여럿 나 있었습니다. 막내 호랑이는 처음 보는 이 동물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동물이지요? 설마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나 나는 그저 늙고 지친 불쌍한 코끼리일 뿐일세. 그렇군요. 하지만 사람이 어떤 짐승인지 말해줄 수는 있겠지요? 저는 지금 사람을 한 놈 사냥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심하게 코끼리는 긴 한숨을 내뱉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위험한 동물이야. 날 보게 나는 밀림의 왕이지만 사람은 나를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오랜 세월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지. 사람은 내 등에 안장을 얹고 내 귀를 등자로 삼고서 쇠 막대기로 내 머리를 두들겨 패곤했어. 물론 내가 젊어서 힘이 세던 시절에는 나를 끔찍이도 아껴주었지. 날마다 배가 부르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몸 단장도 해주었어. 나만 돌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척척해주는 임무를 맡은 사람도 있었어. 그러나 내가 늙고 약해져서 더는 일을 못하게 되자 밀림으로 쫓고는 재죽껏 살아가라고 했지. 그러니 내 충고를 마음에 새기고 사람 따윈 그냥 있게 그러지 않으면 결국 헌망고를 당하고 말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막내 호랑이는 큰 소리로 웃어 젖히더니 계속해서 길에 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어디선가 나무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살펴보니 나무꾼 하나가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랑이는 수풀에서 나와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슨 동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정말 어리석은 호랑이로군 내가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나? 그래? 제 발로 먹이가 찾아왔군.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잡아먹으려던 참인데 잘 만났네. 호랑이의 말을 들은 나무꾼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잡아먹겠다고? 사람이 얼마나 영리한지 모르는 모양이지. 사람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만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만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지. 알아두면 무척 쓸모가 있을 거야. 호랑이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나무꾼을 따라갔습니다. 나무꾼은 숲속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호랑이를 데려갔어요. 오두막은 커다란 통나무로 튼튼하게 지은 것이었습니다. 집을 본 호랑이가 물었어요. 저것은 뭐지? 집이라고 해.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주지. 나무꾼은 집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문을 닫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에 비하면 호랑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인지 알겠지? 너희 같이 불쌍한 짐승들은 숲에 있는 굴속에 산다 해도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없지. 그리고 네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이런 집을 만드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어. 하지만 나는 너보다 힘이 약할지 몰라도 이렇게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지. 집이 있으면 바깥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편히 지낼 수 있고 맹수들의 공격도 피할 수 있어. 이 말을 듣자 호랑이는 몹시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너같이 못생기고 하약한 녀석이 이렇게 훌륭한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지? 난 아름다운 줄무늬와 커다란 이빨과 발톱 그리고 기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어. 집을 가진 너보다 훨씬 낫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 당장 나와서 네 집을 내게 넘기거라. 그래 좋아. 나무꾼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순순히 문을 열어둔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암 내 모습이 어떠냐? 호랑이가 우찰대며 말했습니다. 이 멋진 집과 잘 어울리지 않느냐? 잘 어울리는군. 나무꾼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바깥에서 빗장을 걸어 문을 잠궜습니다. 그러고는 호랑이가 굶어죽도록 내버려둔 채 도끼를 들고 서둘러 떠나버렸답니다. 가난한 나무꾼 이야기 옛날 옛적에 숲 가장자리의 작은 오두막집에 한이라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온화한 성품에 나이 든 나무꾼 한은 아내와 함께 살면서 뗄감을 베어 옆 마을에 팔아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한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자기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버는 돈으로는 아내와 둘이 먹을 음식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어요. 여섯 자녀는 다 자라서 마을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한은 자식들이 그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큰 집을 지어 온 식구가 함께 살면 좋겠지만 그만한 돈은 없었거든요. 유난히 맑은 어느 봄날 한은 여느 날처럼 물살이 거생 강으로 이어지는 깊은 골짜기 옆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는 쿵쿵쿵 소리를 내며 도끼를 휘둘러 쓰러진 나무줄기를 같은 크기로 잘랐습니다. 그러다 도끼를 너무 세게 휘두르는 바람에 그만 도끼가 손에서 빠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끼는 골짜기로 굴러떨어져 바위와 이끼에 부딪혀 퉁퉁 튕겨 오르더니 첨벙하고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한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내 도끼 한은 울부짖었습니다. 도끼가 없으면 한은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새 도끼를 사는 건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골짜기를 내려가 도끼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파른 비탈을 기어 내려갔습니다. 늙은 한은 걸음을 뗄 때마다 거칠게 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한은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용돌이치는 물살 아래를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아도 도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은 강가를 오르내리며 계속 찾아보았지만 도끼는 흔적도 없었어요. 도끼 찾기를 포기하고 막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한은 강 옆에 낮은 바위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젊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은 일찍이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었어요. 한은 이 여인이 평범한 처녀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인은 발리에 선 여인 드다라는 여인이었어요. 목욕을 하러 땅으로 내려온 것이었지요. 한은 여인을 방해하지 않고 떠나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한을 보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한이 뒤돌아서자 여인이 상냥하게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척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여인의 목소리는 딸랑딸랑 울리는 은 종소리처럼 부드럽고 신비로웠습니다. 한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도끼를 잃어버렸으며 그 도끼 없이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온화하게 웃으며 나무꾼을 바라보더니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강철 도끼를 물속에서 꺼냈습니다. 이게 당신이 찾는 도끼인가요? 여인이 늙은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한은 빛나는 강철 도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가지세요. 영감님이 도끼를 잃어버린 곳에서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그 도끼를 갖고 싶다 한들 제 양심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녀는 한참 동안 하늘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선녀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물속에서 또 다른 도끼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은으로 만든 도끼였어요. 이것이 당신이 찾는 도끼인가요? 하늘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도끼날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은도끼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도끼도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것이 아니니까요.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금도끼를 물속에서 꺼냈습니다. 한은 눈앞에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당신 도끼인가요? 여인은 나무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한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름다운 도끼를 바라보았어요. 도끼의 머리만으로도 한이 평생 번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한은 저렇게 훌륭한 도끼가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마음이 아픈듯 어깨를 움츠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영감님의 도끼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은 지치고 낙담하여 고개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올라가야 할 언덕 꼭대기를 쳐다보았어요. 작별 인사를 하려고 몸을 돌려보니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가파른 골짜기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한낮의 뜨거운 햇볕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만 나무꾼은 지친 몸을 끌며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꼭대기에 다다르자 나무꾼은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요. 잠시 숨을 돌린 나무꾼은 자신의 작은 오두막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가까이 왔을 때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아내가 소리쳤어요. 왜 그러시오? 나무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힘든 일을 겪은 터라 나무꾼은 더는 나쁜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무꾼의 아내는 몹시 놀란 듯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소녀가 왔는데 하는 차분히 아내의 팔을 잡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돌리자 나무꾼은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찾아와서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이 제일 겸손하고 정직하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당신한테 선물을 남기고 갔어요. 말을 마친 한해 아내는 나무꾼을 끌고 오두막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곱디고운 비단으로 싼 커다란 꼬러미가 놓여있었어요. 꼬러미를 풀어본 한은 평생 구경도 한 적이 없는 진귀한 물건을 보고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금으로 나를 만들고 은으로 된 자루에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에메랄드를 잔뜩 박아넣은 도끼였습니다. 한은 넋이 나가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아가씨는 평범한 처녀가 아니었어. 늙은 부부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음을 깨닫고 서로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도끼를 팔았고 한은 다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은 마을에 커다란 집을 지어 온 가족을 모아서 함께 살았어요. 늙은 나무꾼 한은 무릎에 손자 손녀를 안치고 선녀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물론 정직함은 늘 보답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답니다. 까마귀와 개 옛날 어느 마을에 빼빼마르고 몹시 교활한 개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개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볼품없이 여위였지만 다행히도 재주가 많았어요. 먹을 것을 찾아내는 것도 재주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개는 발리의 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개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면 개는 마녀와 악귀들을 겁주어 쫓아내려고 시끄럽게 지졌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다른 개들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대는데도 잠을 잘 잤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개는 음식 구경을 하기 힘들었고 식사 때도 맨 마지막에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개는 가족이 밥을 먹을 때면 혹시나 부스러기라도 조금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식탁 가까이 앉았지만 떨어지는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개는 집안 여인들이 집 주변의 신들에게 곡물을 바칠 때마다 따라 다녔습니다. 곡물로는 보통 네모난 바나나 나뭇잎에 밥을 조금 올려놓았어요. 개는 몇 님 요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살이 오르기에는 턱도 없이 적었습니다. 개는 가족들이 큰 잔치를 열어서 집안이 손님으로 가득 차고 식탁은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풍성한 때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잔치가 열리면 맛있는 음식들이 자주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럴 때면 잽싸게 닭가채서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한동안 잔치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개는 정말로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서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자 개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개는 살금살금 뒤뜰을 지나고 시냇물을 건너서 작은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의 코가 실록거리기 시작했어요. 음 좋은 냄새가 나는걸 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구운 고기 냄새야. 개는 코를 땅에 대고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려고 킁킁 거렸습니다. 고기는 풀밭에도 나무 밑동에도 없었어요. 도대체 고기는 어디 있는 걸까요? 개는 코를 들어 올리고 다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자 위에서 시끄럽게 날개를 파닥거리는 소리가 개의 주위를 끌었습니다. 반들반들 요니나는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요. 새의 보리에는 크고 맛있게 생긴 구운 돼지고기가 물려 있었습니다. 개는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개는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까마귀한테서 고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개는 나무에 올라갈 수도 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활한 개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개는 까마귀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세상에 정말로 아름다운 새야 아름답게 반짝이는 초록빛 날개 좀 봐 곱디고운 보랏빛 광택은 또 어떻고 까마귀는 개의 칭찬에 너무 기쁜 나머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는 내가 본 새 중에 제일 멋진 새야. 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네 밝은 노란색 보리는 태양처럼 빛나는 구나 두 눈은 별처럼 반짝거리고 개가 이렇게 말하자 까마귀는 자랑스러움에 한껏 몸을 부풀렸습니다. 까마귀는 한 번도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개는 말똥말똥한 눈빛으로 까마귀와 고기를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목소리도 모습처럼 아름다운지 궁금해. 그렇다면 넌 정말 새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네 달콤한 노랫소리가 우아한 겉모습만큼 훌륭하다면 다른 어떤 동물도 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자. 어리석은 까마귀는 목소리를 뽐낼 기회를 놓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으니까요. 까마귀는 입을 크게 벌리고 까악 까악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가 까마귀의 부리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교활한 개는 이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가 앞으로 달려가 입을 벌리자 맛 좋은 돼지고기는 입속으로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개는 눈감짝할 새 고기를 꿀꺽 삼키고는 더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듯이 입술을 핥았지요. 아 맛있어. 개가 흡족해하며 입맛을 다시자 화가 난 불쌍한 까마귀가 까악 까악 울며 개의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사실 내 목소리는 아주 날카로워. 개는 이제 까마귀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목소리에 어울릴 만큼 머리가 좋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야. 개는 이렇게 말하고는 슬렁슬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쌍한 까마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그와란 개의 아부 떠는 말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까마귀는 매우 화가 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원숭이를 사랑한 왕 옛날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궁궐에 버릇없는 젊은 왕이 살았습니다. 왕에게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많은 신하와 시종들이 있었어요. 귀족들은 왕과 친구가 되려고 멀리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마을의 평범한 백성들은 왕과 왕족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궁궐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는 단 하나뿐이었는데 바로 왕이 기르는 원숭이 루퉁 이었습니다. 루퉁은 보통 원숭이가 아니었어요. 이 원숭이는 아주 영리해서 지체 높은 친구를 위해 놀라운 제주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루퉁은 한 번에 망고 열 개를 던지며 제주를 부렸습니다. 커튼을 타고 올라가 기둥을 옮겨 다니거나 공중 제비를 돌 수도 있었어요. 거기다 춤추고 노래하고 광대놀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퉁은 오직 왕을 위해서만 제주를 부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탁해도 루퉁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젊은 왕은 루퉁과 식사를 했는데 루퉁은 최고급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루퉁은 너무 웃겨서 왕의 뺨에 눈물이 흐를 때까지 온갖 제주를 부려 주인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럴 때면 방은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졌지만 언제나 누군가가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제주 부리기가 끝나면 왕과 루퉁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잠이 들었어요. 궁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왕이 원숭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왕은 왕은 인간 친구를 사귀지 않을까요? 몇몇 사람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루퉁을 시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나이가 찾아 대신들은 왕을 결혼시키기도 했어요. 대신들은 아내가 생기면 왕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자기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원숭이를 빼앗아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왕국을 샅샅이 뒤져서 어느 귀족 가문의 젊고 아름다운 소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잡은 후 제일 좋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소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대신들은 칼날이 물결처럼 구불구불하고 손잡이를 보석으로 장식한 크리스라는 단돌을 각기 허리춤에 찔러 넣었습니다. 대신들은 결혼 선물인 옷과 음식 반지를 가지고 가서 젊은왕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왕과 결혼하면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산도 조금 주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이 결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잡히고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결혼식은 대단히 성대하게 치러야 했어요. 결혼식 날이 되자 궁궐은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화려하게 꾸민 귀족들과 결혼 선물을 들고 온 하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옆이 뚫려 있고 풀로 지붕을 얹은 정자인 발레도 세 개나 커다랗게 지었지요. 하나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잔치음식을 나머지 하나는 축하공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레 안에는 여러 신에게 바치는 정성스러운 재물이 차려져 있었어요. 커다란 피라미드처럼 쌓아올린 과일과 꽃, 구운 닭고기를 비롯해 야자수입으로 만든 정교한 작은 인형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손님과 발리의 귀족들을 맞이하기 위한 탁자와 의자들도 놓여 있었어요. 발레 밖은 주변 마을에서 온 백성들로 북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과 신부가 등장했어요. 두 사람의 화려한 결혼식 의상과 아름다운 금 장신고를 보자 여기저기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승려가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젊은 왕은 결혼식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식 내내 왕은 사랑하는 루통이를 떠올리며 잔뜩 고리나 있었어요. 결혼식 만찬에서도 왕은 부르통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접시에 담은 구운 새끼 돼지 요리도 각가지 향료를 넣어 만든 맛있는 음식도 왕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왕의 원숭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원숭이는 왜 왕의 결혼식에서 왕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슬퍼게도 대신들은 루통을 궁궐의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혼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의자에 묶어놓기 까지 했어요. 하지만 루통은 금세 이빨로 줄을 끊고 의자에서 벗어났습니다. 루통은 누군가 저녁 식사를 가지고 오면 탈출하려고 문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한편 젊은 왕은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왕은 아름다운 신부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 많은 귀족들은 하나같이 너무 지루해서 눈물이 날 지경 이었고요. 사랑하는 루통은 어디 있는 걸까? 왕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날 웃게 할 수 있는 건 루통뿐이야. 곧 만찬 공연이 발레 안에서 열렸습니다. 대신들은 버릇 없는 왕이 자신들이 준비한 마지막 볼거리에 관심을 보이기를 바랬지요. 처음 등장한 사람들은 두 명의 이야기꾼이었는데 발리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홀린 듯 앉아 있었어요. 왕만 혼자 고리나 있었지요. 난 루통을 원해. 왕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소녀 세 명이 나와 레공이라는 화려한 발리 춤을 선보였습니다. 소녀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단으로 지장하고 머리는 흔들리는 금장식과 프란지판이 꽃으로 꾸몄습니다. 세 무용수는 발리의 전통악단인 가물란의 음악에 맞추어 우아하게 춤을 추며 사람들을 사로잡았지요. 감동을 받지 않은 것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없군. 왕이 불평했습니다. 루통은 어디 있는 거야? 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는 혼자 조용히 있으려고 비밀 정원으로 갔습니다. 왕이 자리를 뜨자 신부는 잠시 기다렸다가 스무 발짝 뒤에서 왕을 따라갔습니다. 왕은 향기로운 프란치판이 나무 아래 놓인 나무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자기의 비단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치를 내려다본 왕은 사랑하는 루통을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왕은 결혼잔치를 치르느라 너무 피곤해서 루통과 놀거나 재주를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다시 베개에 머리를 놓이고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루통에게 아무도 자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루통은 고분고분하게 왕의 옆에 앉았어요. 잠시 후 근심에 찬 신부가 무슨 일인지 보려고 다가왔습니다. 루통은 왕의 한 말을 기억하고는 신부에게 달려들어 날카로운 엄리를 드러내며 위협했지요. 신부는 놀라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대신의 우두머리가 찾아왔어요. 대신은 왕이 결혼식 잔치에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대신이 나타나자마자 루통이 그의 두 다리를 확 잡아챘습니다. 대신은 사나운 원숭이를 보고 겁이 난 나머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왕은 계속 쉬면서 누워있었고 루통은 왕을 지키며 옆에 앉아있었어요.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커다란 금팔이 한 마리가 왕의 머리 근처로 날아왔습니다. 파리가 윙윙 어리며 머리 주위를 날아다니자 루통은 왕의 비단옷에서 단검을 꺼내 휘두르며 파리를 베어버리려고 했어요. 루통은 날아다니는 파리를 주의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리가 왕의 목 위에 앉았습니다. 루통은 지체 없이 단검을 휘둘러 파리를 죽였지요. 하지만 불행히도 왕의 목까지 함께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루통은 공포에 질려 왕을 내려다보았어요. 주인은 죽어 있었습니다. 루통은 궁궐에서 멀리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왕이 목숨을 잃은 이야기는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삼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서 널리 전해졌습니다. 동물은 자기가 속한 야생의 자연 속에 남아있는 것이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훨씬 더 좋은 일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이야기와 인도 필리핀 티벳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해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매우 빠르게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만 한 것이 없겠지요. 오늘도 세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